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1월 선거를 앞둔 밥 돌드 하원의원이 캠페인 사무소에서 시카고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돌드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의 정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이크 블러프에 자리한 밥 돌드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의 캠페인 사무소. 돌드 의원은 30명가량의 한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인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돌드 의원은 한인 사회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돌드 의원은 굳건한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지지하며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은 미주 이산가족의 북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해 가족에게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자리매김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성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 참전용사 막말 등을 이유로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독립적인 공화당 의원으로 알려진 밥돌드 의원은 자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다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인 2세의 취업, 앤디 리서, 구명운동, 반기문 한국정원 조성 등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돌드 의원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히 2세들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서 혹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밥돌드 의원은 오는 11월 일리노이 제10 연방지구의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라이벌 브래드 슈나이더 전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입니다. 윈티비 뉴스 박원정입니다.